여기는 전부 친환경재로 재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바로 말차붐 이래가지고 특히 고급 말차라 그래가지고요. 저는 그 청정제주녹차영농자법인 대표 강경민입니다. 2007년도에 식재해가지고 현재 이루고 있고 전체 면적은 약 2만 5천여 평에 이루고 있습니다. 품종은 두 가지 품종이 집계되어 있고요. 연 수확은 세 번 수확하고 있습니다. 재작년 매출이 6억 8천, 작년에 좀 떨어졌습니다. 4억 5천, 서리를 좀 맞았습니다. 여기는 이제 육지부에 비해가지고 봄에 4월달에 일찍 수확하는 대신에 서리 피해가 좀 있습니다. 서리 냉피를 좀 봐가지고 수확량이 좀 떨어졌습니다. 여기는 전부 친환경재로 재배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자재를 자주 쓰고 있는데 특히 그 유황자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경로에서 나오는 그 유황재재, 친환경자재, 마이크로치올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한번 시도해서 써볼 예정으로 있고요.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유기재배로 해가지고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반응이 유기재배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쪽에 보이는 게 우리 그 수망다원 차 문화원입니다. 저기서는 그 차 문화 체험도 하고 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펠로우처는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의 서울 경기 수도권 내에 있는 마켓컬리에 우리 차 제품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애당초 시작할 때는 카카오파머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온라인상에 전국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. 최근에는 그 가로우 말차분이라고 가지고 특히 고급 말차라 그래가지고에 낫잼이라든가 팥빙수용, 아이스크림용, 쿠키, 베이커리 또 최근에는 그 애완견 시장이 커가지고 커져가지고 애완견 사료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 다양하게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. 경롱의 그 강민성 주무관이 자주 방문해 주신 걸 자꾸 취소해 주고 자꾸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경롱에서 나오는 그 카카영견 제재가 나오면 많이 여기 적극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